20배 빠른 FDM 3D 프린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제 영상에 한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이 스컬프맨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리뷰를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굉장히 좀 재미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구독자님들도 좀 흥미로워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구요. 이 스컬프맨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20배 빠른 출력을 가능케 할지, 또 미래의 3D 프린터의 주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노즐 쪽 부분이 뭔가 조금 복잡한 듯 하고 출력은 그냥 똑같이 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 20년도 더 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FDM 3D 프린터가 이제는 속도를 높여야 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 3D 프린터 취미생활 하는 건 정말 재밌고, 그런데 또 처음 제가 시작할 때도 그랬고, 또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아직 너무 느리다. 제가 어떤 거 출력할 때 한 2시간 걸려요? 이러면, 하면서 굉장히 지루하고 오래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없던 물건이 2시간 뒤에는 짜잔 하고 나타났다. 라고 생각한다면, 별로 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걸린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다는 것은, 3D 프린터의 보급이나 확산, 이런 거에 조금 제약이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작은 노즐을 사용하면 정밀하게는 할 수 있지만, 너무 느리다. 그리고 큰 노즐을 사용하면, 디테일을 손해보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네는 스피드업도 할 수 있고, 정밀성도 죽이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아주 빠른 플로레인, 압출량을 가지고, 향상된 품질을 내보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본이라는 개념과 스파게티라고 하는, 서클러 스파게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파츠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이 방식이라면. 자, 그리고 여기 나오죠. 20배, 최대 20배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선폭을 10mm, 1cm 정도까지 선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FDM3D 프린터 처음 만나는 프린터들이 대부분이 0.4mm 노즐이 꽂혀 있거든요. 왜 0.4인가? 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0.4보다 조금 큼직큼직한 거 만들 때는 한 0.6mm 노즐 보통 차용을 해서 쓰고, 또 그리고 압출량을 조금 느리면 0.4 노즐도 0.6 정도, 혹은 0.6 노즐은 한 0.8이나 1mm까지도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10mm라니까 엄청나게 넓은 선폭인데, 또 퀄리티는 떨어뜨리지 않는데요. 궁금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텔리전트 플래닝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슬라이서겠죠? 슬라이서 부분도 본인들이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프린트 스트롱, 풀 사이즈 업셋 인 미닛, 몇 분 내에 큰 출력 사이즈를 출력하는데, 아주 강한 파츠를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시간이나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분 만에 만들어보자 라는 비전이겠죠? 이런 비전을 가지고 프린터를 개발해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프린터의 기술적인 부분, 과연 어떻게 생겼길래 20배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스파게티와 리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 보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커다란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생긴, 가늘다가 굵고, 이런 뭐, 개스켓같이 생겼죠? 그런 비슷한, 그런 거를 출력할 때, 보통 우리가 출력하면, 여기를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외벽, 내벽, 그리고 안에 있는 채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한 번에 이렇게 출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하지? 싶었는데, 뒤에 내용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패러다임 시프트,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을, 틀을 벗어났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스파게티 면 형태로, 스파게티를 하나하나 옆으로 붙여서, 이렇게 하나의 면을 만들었다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리본 노즈를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납작한 형태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노즐을 가지고 한다는 건데요. 제가 노즐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리본 노즐입니다. 보통 노즐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작은 구멍 하나 뚫려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리본 노즐이라 해서, 넓게 넓적하게 되어 있는 게, 노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길이는 10mm, 그리고 폭은 0.5mm짜리가 있고, 1mm짜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아마 0.5mm짜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왔는데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이렇게 납작하게 여러 겹을 해서, 스파게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본 형태로 한 번에 쫙 깔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거 깔 시간에, 한 번에 까니까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느냐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여기는 뭐 한 6가닥을 놨는데, 실제로 10mm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0.5mm짜리 선폭을 가지고, 20가닥을 깔아야 됐던 넓이를, 그냥 한 번만 쭉 하면 깔린다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20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넓이가 달라졌어요. 네, 지금 보이시죠? 이 정도 두께인데, 넓이가 왕창 넓어졌다가, 또 가늘어졌다가, 더 가늘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압출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압출량을 넓혔을 때, 그냥 두껍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납작하면서 넓은 면발을 뽑아내는 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게티 면 중에도, 왼쪽 같은 스파게티 면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3D 프린터에서 필라멘트를 압출하는 방식이라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는 스파게티 면을 뽑겠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내려보면요. 여기에 노즐이 있는, 그 노즐 아래쪽에서, 상단으로 바라보면요. 모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는, 이 안쪽을 돌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전체 몸통을 돌리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뒤에 제품 단면도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출력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는 리본 노즐을 이용해서, 여기를 한 번에, 네,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이어서 출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선 한 선, 외벽, 내벽, 인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쫙 깔아 버린 거죠. 엄청난 속도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디커플링 트랙 위스와 레이어 하이트를 분리를 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0.4mm 노즐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의 5분의 1 정도,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 0.8mm 정도까지가, 뭐, 가장 낮은 레이어 하이트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노즐 방식에서는 그런 거 없다. 더 작게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한, 이런 하드웨어 부품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단면도를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좌우 모터의 기아들이 있어서, 이 기아는, 아래쪽에 있는 기아와, 위쪽에 있는 기아를 별도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도가 나와 있는데, 이 단면도를 잠시 보시면요. 위쪽에 있는 기아는, 이 통 몸체 전체를, 뱅글뱅글 회전시키는 용으로 쓰입니다. 반면에, 이 아래쪽에 있는 기아, 이 모터는, 이 바깥쪽, 하단 바깥쪽에 있는 이 틀을 회전시키는 용도가 되는데요. 안쪽에 있는 부분, 여기는 히터블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터블럭 부분을, 감싸고 있는, 이 통 자체가,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다,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코너에서 90도로 꺾을 때, 우리가 납작한 펜으로, 글씨를 써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펜이 똑같은 선폭으로 해서, 꺾일 때, 90도를 꺾이면, 한쪽으로는 널찍하지만,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두껍게 나오려면, 회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을 회전을 시키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그럼 하단에는 뭐냐, 여기에 가장 핵심 기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노즐이 이렇게 됐다면, 이 노즐은, 이렇게 안쪽 파츠와, 바깥쪽에 있는 이 하우징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쪽은 노즐이라고 치기에는, 좀 이상하죠? 보통 노즐은, 상단쪽은 두껍다가, 아래로 노즐 구멍 쪽에서는, 얇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대입니다. 이게 상단은 두껍다가, 이쪽으로 오면요, 뭔가 더 넓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노즐이 역발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잠깐 그려봤는데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이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과 이거는, 밑에 있는 부분에 뚫려 있는 부분은, 똑같이 얇은 슬롯 형태입니다. 이 슬롯 형태를 표시하는데, 바깥쪽이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90도를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90도 회전시키면,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구멍과 여기 구멍이, 서로 90도가 교차가 되면, 뚫려 있는 구멍 부분은, 이 부분밖에 안 되겠죠. 이 부분을 통해서만, 노즐이 나온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게, 바로, 이렇게 90도를 회전시켰을 때, 좁아진 틈으로 나오게 되면, 이쪽의 폭이 0.5mm 폭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길이가 10mm라고 했으니까, 여기 0.5x0.5mm짜리의 사각형 구멍으로 통과하는, 일반 0.5mm 노즐과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얘가 바깥쪽이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바깥쪽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통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이니까, 이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0.5x0.5의 작은, 노즐 구멍이었는데, 조금 더 커졌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돌리면, 훨씬 더 넓은 면으로, 이렇게 압출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완전히 겹치거나, 포개면, 10mm 선폭으로 해서, 압출을 내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한 전체 형태는, 이런 모양인데요. 이 구조에, 사용하는 필라멘트는, 2.85mm 필라멘트를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볼륨매트릭 컨트롤이 보다 더 쉽고, 리트랙션이나 이런 컨트롤 능력이, 조금 더 낮다, 라고 해서 2.85인데, 2.85라면, 얼티메이커 프린터가, 2.85mm 필라멘트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특정 프린터에 장착이 돼서, 판매가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네, 노즐이, 상당히 묵직하죠? 기존에 보았던 노즐과는, 좀 다른데, 나중에 상용화돼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되고요. 이 상단에는, 압출기, 익스트루더의 모터고, 이쪽에 두 개나 달려있으니까, 상당히 묵직한 형태, 약간, 그냥, 취미용 프린터가 아니라, 대형, 산업용 프린터 쪽에, 들어갈 노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커스텀화해갖고, 이런 것도, 지금, 구비를 해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마치, 순행식, 그런, 뭔가, 냉각장치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히터 부분이거든요. 히팅 부분인데, 이게, 쿨링 쪽이 맞나? 쿨링은, 여기, 위쪽 부분이거든요. 다시, 도면을 보면요. 이 부분을, 쿨링을 합니다. 그래서, 히싱크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 필라멘트가 내려오는, 이 노즐 목 쪽을, 쿨링을 시켜서, 핫엔드, 홀덴드, 이 개념일 텐데, 이쪽을, 뭔가, 감싸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커스텀화해서, 특별하게, 맞춤화, 제적이, 가능하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네들, 뽐내려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출력한 몇 가지, 출력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원형 스타일을, 많이 출력을 했습니다. 뭐, 심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상단, 하단, 할 것 없이, 다 한 번에, 둘러서 출력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사도, 출력을 했고요. 나사, 보면, 여기, 각이 졌죠? 이렇게 딱딱, 헥사건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도,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하다. 뒤에서, 소프트웨어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미의 형태도, 이게, 내벽, 외벽 스타일이 아니죠? 그냥 한 번에, 쫙, 네, 다림질을 하듯이, 쭉 밀어내서, 만든 겁니다. 자, 네, 요것도, 그렇고요. 요거는, 음, 요거, 두 개로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요기, 너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요거는, 이 면적 한 번하고, 요 면적 한 번, 이렇게 깔아서, 만들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런, 헤어드라이기나, 아니면, 청소기, 노즐 부분도, 이렇게 빨리 만든다, 라는 걸,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형 스타일의 기술이, 좀 더 잘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탁탁, 각이 진, 큐브 같은 거, 출력하는, 그런 사례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보면, 한 번에 출력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으로, 비춰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솜씨 좋으신 분이, 이걸 구현을 해갖고,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장착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아,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소프트웨어가, 받쳐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 있다. 얇다가, 굵게 변하다가, 다시 얇아지는, 그리고, 곡선도 있고, 이런 부분에, 출력을 한다면, 기존에는, 이 메시 면을 따라서, 슬라이싱 프로그램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다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그게 바로, G코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외곽선을 따라서, G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안을 채우면 되는 건데,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노즐의 이동 중심이, 양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 노즐 중심은, 이런 이동선을 따라서,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외벽은 직선인데, 이쪽 선을 따른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는, 안 되겠죠. 별도로, 작업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수치적으로, 이렇게, 외벽과, 또 반대면도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선폭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동선을 따라서, 이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그런 계산이나, 이런 로직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산수 정도로,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거는,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부분을, 한번 보면요. 이, 본인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오는데, 얘네들이, 위스와 오리엔테이션. 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회전, 90도로 꺾는데, 90도로 꺾을 때, 이 상태, 노즐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딱 꺾어버리면, 가늘게 나오는 게, 쭉 이어지죠. 그런데, 이거를 90도를, 스무스하게 돌리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약간 트랙처럼, 만들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도 높였고요. 그리고, 구멍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이거 보면, 이게, 노즐의, 리본 노즐의,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리본 노즐 방향을, 이렇게 하게 되면, 홀, 사각 홀, 그리고 원형 홀, 이런 것도, 다 뚫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헥사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주 철저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알고리즘,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보자마자, 많이 출력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벤치라고 하는, 배 모양의, 모델링이죠. 이, 벤치 모델링도, 외벽을, 두껍게, 한 번에 쫙 하고, 이렇게, 네, 채울 수가 있다.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리드 형태의, 인필이라든지, 아니면, 허니콤, 그, 벌집 모양으로, 한다든지, 이런, 안에 채우기를, 100%가 아니라, 일부만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뭐, 뭐, 어렵진 않겠죠. 기존의 슬라이서에,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아,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얘네들이, 클라우드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 보면, 슬라이싱, 패스플레이닝이라고 해서, 경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벽과는 좀 다른, 두께를 감안한 경로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스카일렉스라고 하는, 이런, 클라우드를, 준비를 해놔서, 개인은, 여기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준비해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만 갖고 있다고 해서, 출력할 수는 없겠죠. 반드시, 소프트웨어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속 권한, 아마, 구독 서비스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용화가 되면, 그래서, 자기네들, 클라우드로 와서, 구독을 한 사람에게만, 이거를 슬라이싱해서, 빨리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취미용이 아니라, 산업용 프린터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업용에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 취미 영역에서도, 이런 기술을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또 색다른 방식의 프린터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워낙 금손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컨셉으로, 한번 자작이나, 만들어 보신다면, 대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컨테고스라고 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실 때, 이거 어디서 팔아요? 이렇게 묻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드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3D 프린터 산업의, 서플라이어,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이게 산업 부분에,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엔드 유저 마켓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컴퍼니, 회사 대 새 회사, B2B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탐내고, 자기네 프린터에 적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회사에게, 이 기술과 함께, 자기네 프린터들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뭔가, 계약을 해보자,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다, 연락해달라, 라고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스컬프맨 닷컴, 이라고 하는 사이트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3D 프린터의 출력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2D 프린터, 종이 프린터도, 도트 프린터라는 걸 썼었잖아요. 잉크를 먹인 리본에다가, 점을 갖다가, 따다닥 찍어갖고, 뒤에 종이에다가, 베기게 해갖고, 출력하던 방식에서, 지금은, 잉크젯, 레이저젯, 해서, 1초에 한 장씩, 출력돼서 나오는, 이런 프린터로 바뀐 것처럼, 현재, FDM 방식의 프린터는, 속도의 측면에서, 더 이상, 뭐, 빨라질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구조적 상황에서,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또 변화를 이끌어 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컬프맨.com에 나오는, 이 새로운 기술, 한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즐거운 프린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붕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